안녕하세요 저는 38세 김윤지라고 합니다 키는 165cm고 몸무게는 지금 현재 88kg입니다 10년 전에는 한 51kg이었는데 이제 한 30kg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살았던 저의 당당함을 찾고 싶기도 하고요 또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한테도 예쁜 여자로서 인형도 갖고 싶습니다 살이 찌면서 예쁜 옷을 많이 포기하게 된 것도 있고요 원래 비키니도 입었었는데 그것도 못 입고 반팔도 안 입게 되고 스스로 좀 약간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이런 옷을 입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한테도 예쁜 여자로서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쉬는 날에는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게 정말 즐거워졌거든요 살이 찌면서 사람 만나는 걸 가장 많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거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살았던 저의 당당함을 찾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어요 저를 찍는 일에는 정말 관심 없었는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쓸 때 그냥 뭐 그려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될까 생각하면서 썼는데 되네요 오늘의 시간을 보네요 어허 pequecially 한 번에 썼는데 higher 저의 하루를рах 이용하는 도서